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김종호 박사가 기구하신 칼럼 중에서 어제 이야기에 나왔던 실리콘밸리에서 오로라 여러분들 특파원이 이게 ai 2차 열풍이 올 것 같습니다. 그 주역은 ai 응용 서비스 돈 버는 ai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초기에 여러분들 ai 기초 모델 대규모 언어모델을 개발해서 가장 성공적인 기업 가운데 하나가 샘 울트만의 오픈 ai 사 그다음에 엔스로픽 사의 클로우드 모델입니다. 이게 해성처럼 등장해요. 아마 엔스로픽의 여러분들께 한 사람들이 다 오픈 ai 사 출신일 겁니다. 벌써 기업 가치가 이러면 53조 오픈 ai 사 이름 4분의 1 수준으로 어마어마한 이런 돈을 엔스로픽이 300에 400달러 규모의 기업 가치로 투자 자금을 모으는 거죠. 지금 모으고 있는 데가 오픈 ai 사가 오픈 ai 사가 여러분들 1500억 달러 현재 몸값이 그래서 지금 8조 7천억 정도를 모으는데 줄을 서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 기업도 지금 돈을 모으기 시작한 그런 기사가 나왔네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잘 나가는 기업들인 겁니다. 엄청나게. 엔스로픽 사는 8억 달러를 모으려고 하네요. 1조 정도. 엔스로픽 사의 클로우드 모델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모델로 통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귀한 내용은 김종호 박사께 쓰신 칼럼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 ai 서비스 그리고 에지 ai 서비스. 에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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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대비되는 개념은 클라우드. 제가 기술자가 아니니까 기술 더 잘 아시는 분들은 조금 미숙할 의미 있을 겁니다. 에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에지 ai 에서 에지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ai가 이야기합니다. 에지는 데이터가 생성되는 소스 와 가까운 위치를 의미합니다. 원래 영어 표현은 에지라는 것은 모퉁이 변두리 이런 뜻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나 pc 등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치 자체나 그 근처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냥 그 스마트폰이 에지입니다. 에지고 중앙 클라우드 서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네트워크의 가장자리 변두리에 위치한 컴퓨팅 자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컴퓨팅 기기죠. 태블릿 pc도 컴퓨터 기기죠. 데스크톱도 컴퓨터 기기죠. 이게 다 여러분들 뭡니까 착하게 지적했네요. 중앙 클라우드 서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네트워크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컴퓨팅 자원이 바로 에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중앙 서브로 전송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에지 ai는 데이터가 생성되는 위치 또는 그 근처에서 ai 모델을 구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림을 딱 보시면 나오겠죠. 클라우드는 여러분들 정보를 처리할 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나 이런 기기가 모바일 기기가 있더라도 데이터를 처리할 때 항상 클라우드 서비스 전송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쓰는 것처럼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그 기기 내에 메모리 기능도 있고 두뇌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 두뇌 기능을 예를 들면 가장 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가 콜컴이잖아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고 ap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스마트폰의 두뇌 그래서 이제 삼성이 이런 스마트폰의 두뇌를 개발했는데 열이 많이 나와서 혼이 났죠. 그리고 그냥 콜컴 제품을 사가지고 쓰는 또 스마트폰의 이런 ap를 잘 만드는 회사들이 대만 업체들이 많죠. 경쟁적인 업체가.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자료를 전송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처리하는 그걸 ag 디바이스 혹은 ag 컴퓨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상식줄을 보실 때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 보완에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데이터 보완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출시되는 애플의 여러분들 16번입니까 애플 신행 모델은 옵션을 주지 않습니까 그냥 클라우드를 그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옵션을 줘야 여러분들 기기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ai 응용 서비스를 할 때 그거를 정확하게 김정호 박사께서 아주 날렵한 필력으로 정리했네요. 대표적인 복합 인공지능 전략으로는 클라우드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고 그러니까 클라우드 ai 모델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ag 인공지능 서비스 ag ai 모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통합해서 하면 훨씬 더 경쟁력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김정호 박사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 선두주자 가운데 하나가 애플 산 거죠.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초거대 ai 슈퍼컴퓨터를 가진 데이터 센터에서 학습과 추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수백만 대의 gpu와 고대역폭 메모리를 설치하고 수백만 명에게 동시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거죠. gpt 같은 초거대 언어모델이나 동영상 생성 모델이 제공됩니다. 비용을 지불하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가장 앞선 업체가 어디입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지 않습니까 세계 1등 클라우드 업체가 아마존 웹서비스 2등 업체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름들 ms클라우드 3등 업체가 구글 4등 업체가 알리바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업체들은 원래 전통적인 클라우드 업체니까 그 클라우드 서비스의 ai를 탑재하기 위해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는 코어 파일럿한 이름으로 자체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에 탑재된 코어 파일럿이란 초거대 언어모델을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받고 그렇게 일찍 눈을 떠노니까 여러분들 또 지분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샘 울트만의 오픈 ai 사이에 가장 지배주주가 된 거죠. 여기 보시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면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그리고 서비스의 소수의 국가나 기업에 종속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클라우드 인공지능 서비스 클라우드 ai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에지 모델을 아주 쉽게 김종호 박사께서 날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반면에 스마트폰과 같은 단말기인 에지 가장 에지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의 갤럭시에서 번역 서비스에 탁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다 이런 에지 인공지능 서비스인 거죠. 이 같은 이 경우 개인의 정보가 보호됩니다. 하지만 기능이 매우 제한적인 초소형 인공지능 모델만 탑재가 가능합니다. 라지 랭기지 모델 대신에 스몰 랭기지 모델을 쓴다는 겁니다. 핸드폰에는 gpu가 들어가지 못하고 메모리 용량도 지원됩니다. 결국 가격 전력 소모 컴퓨팅 능력 메모리 용량을 모두 고려했을 때 두 가지 방식이 같이 결합되어 각각의 장점을 살린 통합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김종호 박사께서는 주장하는 내용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돼야 앞으로 수익성이 보장이 될 거다. 그런 주장을 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애플이나 삼성전자와 같은 스마트폰 기업과 오픈 ai서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인공지능 기업들이 서로 연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플이 초거더 은혜 모델을 쓸 때는 애플의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옵션을 줘 가지고 구글의 제미나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 엣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는 바깥의 여러분들을 받지 않고 애플이 기기가 갖고 있는 두뇌 ap 기능을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좀 간편한 초소형 어느 모델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하는 것 이미 여러분들 상품화되기 시작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잘 설명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모바일 단말기에서 LLM과 SLM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개발이 돼야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이 클라우드 ai 에이지 ai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클라우드 ai는 중앙 클라우드 서버에서 데이터 처리 및 분석을 행한 것이고 엣지 ai는 데이터 소스와 가까운 엣지 디바이스에서 처리합니다.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이나 태블렛 pc 물론 멀리 갔다 오니까 지연시간에 클라우드 ai는 길겠죠. 엣지 ai는 짧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클라우드 ai는 대한 데이터 전송 가운데 보안 위험이 있고 엣지 ai는 데이터를 현장 처리하기 때문에 높은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고 두 모델은 상호 보안적이며 많은 경우에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이 최적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이 분야의 전문가 분들은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겠지만 대개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런 전문가들은 많지 않으실 테니까 제가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한 번 개념을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한 번 정리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오늘 이제 3부 의로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강구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로문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이름 없이 삐또 없이는 미국의 젊은 성교사들 그 당시 20대입니다 대부분 한국에 와서 이렇게 노력한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인물들의 일생을 추적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했죠.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양반이 태어나고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떻게 여러분들 한국에 헌신하기로 결심했고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어디서 죽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상당히 참 많이 도움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애리조나 답사기는 이제 애리조나 텍사스 뉴멕시코 이런 걸 다 써볼 생각이었는데 중간에 2019년부터 이제 유튜브가 등장하면서 그냥 애리조나 답사기 한군으로 거쳤습니다. 인생의 이름 원웨이 일방통행이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책을 쓸 수 있을까 별로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살아갈 때 항상 일반통행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죠. 그리고 또 일방통행처럼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생각도 많이 바뀌니까 같은 사람이지만 그 뒤가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왜 이렇게 한국은 지금도 이렇게 좌파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은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한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